자 그럼 오늘 주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오늘 주제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의 개편안 맞아요 챔피언스가 바뀐다 제도가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제도는요 사실 좀 관심이 많지는 않으세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제도 이런 얘기거든요 재미없는 얘기가 근데 이제 이 제도인데 근데 이게 또 중요하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럽 챔피언스 리그 하는 건 규모가 워낙 큰 거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오가는데 그래서 아마 이러실 거예요 이런 제도가 바뀌어요? 라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바뀐다고 뉴스는 봤는데 제목만 봤어요 복잡하니까 잘 안 읽으시거든요 아주 관심 있는 분들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좀 더 쉽고 좀 자세하게 어떻게 얘기해 주시나요? 간단하게? 네 좋습니다 일단 이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혀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빅클럽들이 아주 반기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이렛 미넨의 현재 CEO를 맡고 있는 올리버 칸이 이런 인터뷰를 했죠 올리버 칸은 선수 때나 지금이나 사실 안 읽었죠 그때도 저랬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요 역시 노안이 오래간다고 좋아요 2024년부터 변화하는 대회가 우리 수익의 잠재성을 열어줄 것이다 아 이 챔피언스 리그 바뀌는 거에 대한 핵심이네 그렇죠 2024년부터 바뀌는 거 바뀌면? 아 그래서 2024년 얘기했고 그리고 수익의 잠재성을 열어줄 거라는 얘기는 돈 많이 벌어다 줄 거다 이런 얘기죠? 아 바뀌게 되면 2024년으로 돈을 엄청 벌어다 줄 거 같다 이게 일단 크게 핵심이네요 크게 핵심이죠 일단 뭐 기존 챔피언스 리그 많이들 아시는 방식을 살펴보면 본선에 32개 팀 그리고 그룹 스테이지 8개로 나눠서 거기서 이제 1등 2등이 토너먼트 16강 토너먼트를 펼치죠 그러면서 우승팀은 최대 13경기를 치릅니다 조별리그 6경기랑 그리고 이제 16강 8강 4강 결성 홈앤드어웨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13경기 팀당 최대 많이 치르면 이거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네 이게 이제 익숙한 방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 개정안은 36개 팀이에요 본선이? 그렇죠 그럼 4팀이 늘었네요 그렇죠 일단 4팀이 늘어나고 일단 조별리그가 없습니다 대신에 8개의 조별리그였잖아요 그 8개의 조를 다 합쳐요 그래서 단일 리그를 펼칩니다 이거 경기 엄청 치르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가 20개 팀인데 그렇죠 36개 팀 모아놓고 단일 리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슈퍼리그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 리그도 있는데 이것까지 치룰 수는 없으니까 좀 리그를 치르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죠 요 요 이제 36개를 단일 리그로 모아놓긴 하는데 좀 바뀐다 어떻게 하냐면 그 36개의 팀을 모두 만나지 않아요 하긴 모두 만나려고 그러면 이건 어마한 말도 안 돼 한 시즌 동안 펼쳐도 힘든 안 돼 안 돼 안 돼 물리적으로 안 나오지 이게 한 팀이 그 나머지 35개의 팀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한 팀이 10개의 팀만 만나요 뭔 기준으로? 이제 이건 시드 배정하고 조추첩하는 것처럼 시드 배정 뭐 밸런스 맞게 해서 10개의 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조에 10개의 팀씩 있는데 그걸 순위만 다 합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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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팀이 10개의 팀하고 싸우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다 승점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준위는 통합해서 해버린다 그렇죠 그런데 뭐 홈앤드어웨이가 아니라 맨유가 10개의 팀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다섯 개는 홈경기고 다섯 개는 어웨이 경기예요 아하 홈앤드어웨이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맨유하고 칠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새로 바뀌게 되면 칠시 홈에서 한 번 맨유 홈에서 한 번이 아니라 내가 10번 싸워야 되는데 맨유 입장에서는 자 OT에서 그냥 무조건 5경기 그렇죠 다른 팀 가서 5경기 그래서 딱 한 경기씩만 해요 10팀하고 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홈에서 할 때는 추천 그렇겠죠 시드 배정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결정되겠죠 그러면 뭐 원정 다드점 이런 것도 없어지겠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치 아직 그건 세부적인 규정도 안 나왔고 딱 이 정도까지만 나왔어요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10경기 동안의 성적을 바탕으로 리그 순위가 결정된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조별리그 우리가 18개의 팀 보면 1등 2등 몇 점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걸 다 합쳐서 점수를 쭉 내는 거죠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게 진짜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면 1등부터 8위까지는 16강 토너먼트 진출해요 자 36개 팀이 싸웠어 10경기씩 다 싸와가지고 순위는 통합으로 냈으니까 거기서 몇 위까지요? 8위 1위부터 8위는 16강 올라가고 그럼 나머지 8팀은 나머지 8팀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9위부터 24위 까지의 팀 있잖아요 그 밑에부터 16개의 팀 아 예예예 그 16개의 팀이 홈앤드어위 방식으로 16강 진출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8개 8개 16개 팀이니까 응 8개 8개 해서 홈앤드어위 해서 응 2팀에서 8개 팀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8개 나올 수가 있죠 16개 팀 중에서 8팀을 또 선발하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5위부터 36위의 팀은 그냥 챔피언스 리그 탈락 유로파리그 진출도 안하고 그냥 탈락 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3등분 자 3등분 36개 팀을 3등분 해서 상위 3분의 1은 진출 어 진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3분의 1은 니네끼리 두 팀씩 치고 받아가지고 또 한 팀만 올라가 플레이오프 나머지 저 꼴찌 3분의 1은 야 니네 다 끝났어 유로파리도 없어 맞아요 아 이렇게 경기 어마어마 경기가 엄청 많아지죠 이게 왜냐하면 저것도 플레이어 플레이어 홈앤드어웨이 그럼요 그러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뭘까 이렇게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 챔피언스 리그 개편안을 이제 지지하는 쪽에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 첫 번째는 경제성 말이 좋아 경제성은 돈이지 뭐 오케이 두 번째는 멋있는 말 목표성 목표성은 뭐예요 어떤 목표가 있느냐 바뀌는 거에 대한 그래서 경제성은 이제 한 팀이 아까 기존 방식으로 하면 우승팀이 13경기를 치렀잖아요 그것도 최대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최대 18경기를 치러야 돼요 우승팀은 일단은 일단 한 팀이 치르는 경기 수수가 많아지면서 확 늘어나네 대회 전체의 경기 수가 100경기 정도 늘어나요 아 기존에 125경기에서 225경기 늘어난 거요 그러면 100경기 늘어나네 그렇죠 그럼 100경기가 늘어나면 당연히 경기도 많아지고 티켓도 많이 팔 수 있고 중개권 수익 스폰서 붙는 거 당연히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진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아 그걸 이제 경제성 그렇죠 그게 경제성이다 우리 바꾸는 이유가 경제성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 돈에 미쳐가지고 아니 경제수가 확 늘네 맞아요 사실 경제수가 늘면 당연하게도 나와있지만 티켓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폰서에게도 예를 들어 마찬가지잖아 만약에 뭐 현대자동차가 한다고 치면 125경기 꽂아드릴게 하고 200 25경기 꽂아드릴게 하고 완전 다르거든 그러면 중개권 팔 때도 마찬가지지 팀 중개권도 다수 내에서 100경기 할 때하고 200경기 할 때도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돈 벌겠다는 거네요 근데 이건 뭐예요 목표성이 뭐예요 의미 없는 경기가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바꾸면 매 경기가 이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이다 일단은 뭐 1등부터 8위에 들어야 되고 또 9위부터 24위까지 또 들어야 되니까 또 강등 경쟁처럼 또 하고 이런 중요한 경기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많아진다 모든 팀들이 이제 뭐 빅클럽 팀들이 보면 약팀하고 할 때 로테이션 돌릴 때도 많잖아요 맞아요 챔피언스윙 할 때 그렇게 못 돌린다 음 근데 모든 경기가 의미있게 치러질 것이다 왜냐면 모든 36개 팀이 다 한 테이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경기 조금 힘 뺐다가 다른 팀이 올라와 버리면 내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여기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블랙노즈님이 뭔 개소리지 아니 저는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아 이렇게 이제 팬들에게 더 박지관 넘치는 의미 없는 경기가 줄어든다 라고 했는데 와 이런지 정말 명분을 힘 뺄 수가 없는 경기가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입 빠른 소리라고 해요 전문 영어로 그냥 좋은 소리 갖다 붙인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건 한마디로 돈이에요 돈인데 이걸 돈으로만 얘기하면 경제성 이러면 사람들이 돈이 미쳤구나 우회파가 그러니까 목표성 그래가지고 멋진 얘기를 한마디 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축구로 보답하겠다 개소리 하나 포함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슈퍼리그랑 너무 닮아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돈과 아까 개소리 명분 이거는 이제 이 대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유인데 이거를 이제 평가라든지 비평의 영역으로 한번 놓고 보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땐 어 이거 예전에 슈퍼리그 만들려고 했었던 안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슈퍼리그가 뭐였죠 그때 만들려고 슈퍼리그는 이제 각 리그에 있는 주요한 빅클럽들이 모여서 그냥 아예 새로 리그를 만들자 그러니까 잘나가는 리그의 각 팀들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의 상위팀들 리그왕의 상위팀들 그렇죠 분데스리가의 상위팀들 프리미어라리가의 상위팀들 뭐 이렇게 세리아의 상위팀들끼리 이런 그냥 잘나가는 팀 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따로 리그하자 이걸 슈퍼리그라고 했죠 돈도 많이 벌고 의미 없는 경기가 없어진다 빅클럽끼리만 하니까 원래 이런걸 하려고 했었는데 안됐잖아요 그렇죠 뭐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슈퍼리그가 논의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빅클럽들이 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면서 슈퍼리그를 막 주장했죠 근데 피파에서 그걸 막았죠 당연히 중소리그나 중소팀들은 그럼 빅클럽들 없으면 우리도 빅클럽들하고 해야 또 경제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 팀들을 그 선수들을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피파에서는 그러면 빅클럽이나 뭐 그 리그나 참가 그 슈퍼리그에 참가하겠다고 한 리그 팀 선수들은 월드컵에 못 나오게 하겠다 음 딱 해버린거죠 그래서 슈퍼리그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파 측에서는 그걸 우려했겠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응 야 너네 잘나가는 팀 끼리 니네끼리 뭐여서 하자는 얘기네 그러면 야 있는 놈들은 되고 없는 놈들은 다 망해가지고 나중에 다 끝나자는 거 아니야 응 니네 진짜 그렇게 하면 페널티 준다 라고 했을 때 막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빅클럽들은 아 우리 힘든데 뭐 방법 없어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를 이제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유에파를 아 약간의 꿈수 같은 느낌도 그래서 이제 유에파에서 이제 이런 좀 개정 개편안을 좀 마련한 건데 돈을 위해서 결국 근데 결국엔 빅클럽을 위한 대회 가 아닐까 이렇게 개편안이 되면 비판적 시각 그렇죠 일단 보시면 약팀들은 일단 토너먼트 진출이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16강이 올라가려면 그렇죠 일단 8등 혹은 24등까지 들어야 되는데 일단 8등강까지 들어야 좀 안정적인데 이 8등강 안에 약팀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아탈란타 같은 팀들이 8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아 그리고 이 토너먼트 이 16강 진출을 위한 8위부터 9위부터 24위 그 토너먼트를 했는데 만난 게 바이예린 미넨이야 아탈란타 그러면 16강 못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약팀들이 토너먼트 진출이 엄청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변인데 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약팀이 강팀을 잡는 거는 토너먼트 경기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4팀씩 나눠서 하면 뭐 거기서 6경기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패를 나누면 이게 변수가 가능하거든 그럼요 근데 풀리그를 치르라고 하면 이러면은 경기를 많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 월드컵 같은 데서는 역사적으로 토너먼트 대회이기 때문에 이변들이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리그를 풀로 치르게 되는 데서는 이변이 크지 않거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 야 결국 강팀이 다 올라가지 경기를 많이 치르면 변수가 적어지잖아 이렇게 결국에는 빅클럽들이 또 순위 높은 팀들끼리 뭐 맞붙고 하면서 빅클럽들 배를 불려주는 개정안이 아니냐 진짜 부자가 계속 부자되고 빈자는 계속 빈자로 머무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빅클럽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쓸 돈이 없고 선수들 연봉은 어마어마하고 계속 적자가 나는데 너네들까지 챙길 우린 여유가 없다 일단 우리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빅클럽들도 입장을 보면 어쨌든 네임드들이 많으니까 연봉이 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적자잖아요 연봉도 지급 못하는 팀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좀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다 이런 입장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많은 축구팬들 그리고 이제 중서클럽 리그 입장에서는 약팀도 있어야 당연히 빅클럽도 의미가 있는 건데 너네들끼리만 해서 너네들끼리만 잘 살면 뭐가 되는 거냐 이게 공정한 축구 리그냐 축구판이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사회도 그렇고 축구판도 그렇고 전체 구성원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계층이 싹 빠져버리면 상위계층만 갖고 세상이 구성되나 그렇죠 부자들만 있으면 그 사회가 구성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야 이거는 약간은 뭔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그냥 하겠다는 겁니까? 개편안에 결정하는 타임테이블이 나왔어요? 언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게? 네 일단은 19일 19일? 이번 달? 네 집행위원회를 그때 연대요 이때 이제 결정될 예정이다 지금 이 안대로? 네 원래 그 전에 좀 결정을 더 빠르게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계권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조금 잡음이 있어서 그런 거 정리하고 19일에 결정될 것이다 아 그럼 지금 유력합니까? 아주 유력하죠 이제 클럽 빅클럽들의 입장 다 오케이 해놨고 오케이 받아놨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도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여기서 수익을 아래쪽으로 좀 중소클럽으로 내려주는 방안들을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공멸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아주 원론적 자본주의가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 이게 자본이 자본을 낳는 이런 게 너무 자본의 편중을 가져오게 되고 편중을 가져오게 되면 한쪽이 너무 약해져서 이 틀이 깨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으로 둔 게 뭐죠?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전체적인 분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만약에 진짜 정글로 밀어넣어가지고 야 돈 많이 버는 팀들은 알아 그냥 니네끼리 잘 살아 이래버리면 이거 중소클럽들 망해요 그럼요 이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아까 19일 날 결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논의를 세부적인 안두 아마 이런 논의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TV중개권으로 번 걸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주겠다 밑에 클럽들한테도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유럽들이 다 프리미어리그 방식으로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돈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커진 이가 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수익을 고르게 분배했던 정책 때문에 그러거든요 맞아요 수익의 TV중개권 수입이라든지 전체 수입을 성적으로만 나누지 않아요 1위는 예를 들어서 한 5배를 많이 주고 꼴찌는 그보다 5분의 1 정도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거의 우승팀하고 꼴찌팀하고 큰 격차가 안 나요 비슷하게 돈을 줌으로 해서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함께 커진 거거든요 저는 맞으세요 챔피언스 리그안이 새롭게 개편이 돼서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중소클럽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 요것들을 좀 마련하지 않으면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새벽에 잠깐 사실 지금 125경기 하고 있다고요? 네 이거 보는 거 죽을 거 같거든요 주중에 225경기부터 되니까 그러니까 100경기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의 지금보다 대충 2배예요 대충 2배 안 해놔 우리 지금 챔피언스 리그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면 우리가 우리 아시아 고려를 안하네 나쁜 놈들이네 자 봐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아 그죠? 목요일 새벽 이게 지금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즈니 유럽식은 딱 개막하면 계속 매주 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얘네들 매주 수요일 목요일마다 챔스 하는 거죠 미쳤네 이거 이게 지금 된다면 아까 2024년 앞으로 3년 남았네요 3년 남았네요 3년 그 전에 이거 때려칩니다